안녕하세요. 파일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고 파일의 형식도 어떤 형식의 파일이라도 보낼 수 있는 앱을 소개하고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해서 저 위에 상단에서 샌드 애니웨어를 입력했습니다. 샌드 애니웨어를 입력을 하고 설치를 누르겠습니다. 설치를 누르면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가 다 끝나면 열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설치가 다 끝나면 열기가 나오죠. 열기를 터치합니다. 열기를 터치하면 초기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환영합니다 해서 이렇게 나왔죠. 샌드 애니웨어와 함께 놀랍도록 쉽고 간편한 파일 전송을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아래쪽에 여기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이렇게 하고서 하단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면 그 다음에 접근 권한 요청이라는 것이 상단에 뜨죠. 이렇게 같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하단에 다음을 터치합니다. 다음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허용이 나왔죠. 그래서 이 허용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초기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전화 입력 후 개인 연부 유출 찾기 이것은 여러분의 전화가 유출되고 이 전화를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은 지금 상단에 책은 선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 선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비디오가 선택되어 있잖아요. 주로 비디오를 보내잖아요. 카톡 같은 데는 사진이나 이런 건 쉽게 보낼 수 있는데 비디오가 용량이 300MB보다 크면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디오를 그치합니다. 그치하면 이게 현재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샌드 애니웨어가 도움이 된다면 커피 한 잔을 응원해주세요. 이걸 터치하면 기부를 하도록 도네이션 하도록 그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그대로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동영상 화면을 쭉 보면 제가 여기 300MB 넘는 것이 있죠. 세계 배우들이 381MB죠. 300MB 넘는 것을 보내는 방법을 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선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면 한 개 선택됨이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내기를 터치합니다. 보내기를 딱 터치하면요. 그러면 여기 숫자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여기 생겼어요. 받는 기기에 그러면 아까 그 파일을 받는 기기에 6자리 숫자 이것을 입력을 하라. 빈자리에 있는 것은 무시하고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바로 옆에 친구가 있다면 친구의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의 샌드 애니헤어 앱에서 이 숫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9분 20 몇 초에 만료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가 10분까지는 이렇게 받을 수 있나봐요.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송할 수 있어요 해놨고요. 받는 기기에서 숫자를 입력하거나 이 숫자를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면 전송이 시작됩니다. 공유링크를 만들거나 목록에 있는 기기에 푸시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했죠. 그리고 확인이 있으니까 확인을 터치해서 닫아 버리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QR코드를 상대방이 해도 되고 링크 공유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어느 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 숫자를 사용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전화로 알려준다든가 링크 공유를 하면 카톡 같은 것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상대방에게 보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상대방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상대방에서도 자 여기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저 위에 상단에 보세요. 상단에 보시면 오디오도 보낼 수 있고 앱도 있고 앱도 있고 연락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걸 왼쪽으로 밀면요. 이 파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일 이걸 사용하니까 참 편하더라구요. 파일을 터치하면요. 허용이 나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내부 저장이 있죠. 이 삼각형을 터치하면요. 터치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SD카드도 설치되어 있고 내부 저장소도 있고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저장소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파일이 파일 이름이 거기 폴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모든 파일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허용을 터치해 볼게요. 허용을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파일에 대한 접근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위로 살짝 올려서 샌드 애니웨어를 찾아야 돼요. 여기 샌드 애니웨어가 있죠. 이것을 체크해 주어야만 샌드 애니웨어가 모든 파일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터치해 줘서 이렇게 파란 색깔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뒤로 갑니다. 뒤로 가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부 저장소 이걸 터치해서 이걸 터치하면요. 여기에서 0을 터치하면 제일 상위 화면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폴드가 쫙 나와요. 내부 저장소에 이렇게 여기에서 골라서 파일을 보낼 수도 있고 다음에 SD 카드를 제가 터치해 보겠어요. 여기 SD 카드를 선택해 보겠어요. 선택하면 SD 카드에 있는 여러가지 폴드가 나와요. 무비를 터치해 보겠죠. 무비를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SD 카드 애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비디오 터치해 가지고 아까 여기서 해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뒤로 갑니다. 자 이걸 터치하고 돌아가게 하고요. 예 요 위에 상단에 보세요. 상단에 보시면 요기 삼선 있죠. 삼선 이것을 터치하면 여기에 예 여기에 설정이 나옵니다. 여기 설정. 제일 위에 보세요. 설정이 나와요. 샌드 애니해에서 받는 폴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설정을 터치하면 젤리에 보면 와이파이 잉글씨에만 전송해서 저는 와이파이 데이터를 아끼기 위해서 와이파이만 쓰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받기 요게 바로 상대방에게 받을 때 어디에 받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요걸 터치하면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SD 카드에 받든지 혹은 내부 저장소에서 받든지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만약 SD 카드에 받고 싶으면 요것을 터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걸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SD 카드가 지금 나왔죠.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폴드를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무비즈를 정했다 하면 무비즈를 놔두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하단에 선택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터치하면 이와 같이 받기가 SD 카드의 무비즈에서 받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받는 폴드 위치는 여기에서 설정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비디오 선택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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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